오늘의 서는 포인트! 제발 내 내 아버지! 고고! 경계정은 잘 안 선다! 그럼 즐거운! 빠빠빠빠빠! 자, 경기장 들어오세요! 자유 경기장에... 우와, 자유 경기장.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오늘 설날이잖아요. 그러게, 설날이라 그런 겁니다. 20번 방에 방 만들어 놓을게요, 일단. 20번 방? 왜 들어가죠? 할 수 있어요? 근데 다른 방밖에 안 들어가죠? 할 수 있어요! 누구 사람 들어왔는데 거기? 그거 접니다. 아, 여자 캐릭터로 바꿔주시고요. 알았어, 알았어. 빠르게 해주시고요. 따라주세요, 좀. 자, 여러분! 오늘 목걸음 무엇이냐? 아이고, 튜튜이 안 들어갔네! 오늘 목걸음 무엇이냐? 합니다, 합니다. 이거 어떻게 그냥 해요? 예, 예, 예. 일단 한 판, 첫 판은 일단 연습 같은 느낌이니까. 네, 모니터로 돌려주세요. 그 다음 카드 받을 때까지 무조건 하고 아시죠? 아, 예, 예. 모니터로 좀 불려주시고요. 예. 자, 상대방을 돈으로 찍어 눌러 불복시키자! 아, 또 불복 당하고 싶다? 이제 한 명 죽을 때까지 오늘 안 끝납니다. 오케이 오케이! 네. 아, 이제 두번 돌렸으면 그만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? Rogers, 내 손가락은 0번에서 움직이지 않아. 언니 이거밖에 안된다. 우리 둘이 있으면은. 이게 한계야. 그래 너 그게 한계야. 일단 하프 쭉 달리세요. 이건 현.. 뭐야 실제 돈으로 안 가나요? 지는 쪽이 이제 노예빵. 노예빵? 하루 노예빵. 애기, 하원, 뭐 설거지, 음식물 쓰레기. 다 그냥.. 다.. 다야. 데려오. 어? 데려오고.. 아까 준 거 그대로 주는 거야 그냥. 아 이거 안 보이냐고. 물오징어님 옆에 신 안 보이냐고 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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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좀 높은데. 근데 여기 진짜 돈이 너무 작아서 긴장이 1도 안 돼. 넘겨야 돼? 방 새로 합시다. 그냥 150. 깔끔하게 해서 깔끔하게 끝내자. 자 들어오세요. 여기는 이제 진짜 날부 떨려요 여기는. 긴장해야 돼? 자 들어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살 떨려. 이미 기본이 1200만 명이라고. 아까 우리가 풀 하프 해야 2400이 모였던 그 방인데. 뒤에 2400 모였어. 여기는 그냥 알아서. 콜, 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앞으로 쭉 안 맺어? 굳이 따라올 필요 없어요. 예예 알겠습니다. 따다잉! 콜 가야지. 동전이야. 보이지 내 삶. 아 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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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무조하게 달려. 이 정도는 가야지 그래도. 어얼 달려와. 따라는 가. 야 근데 이거 안 보이냐고. 어? 삶 안 보여? 뭐 이렇게 끌리는 거 없어? 아고. 으잉? 모르냐고 뭐 삶. 삶 보이면은 뒤져야지. 어이가 없네. 참. 이거 아줌마 사기 맵이네. 괜찮아 괜찮아. 아직 괜찮은 느낌으로. 안 괜찮아 보이는데? 한참 괜찮아. 200% 괜찮아. 1억 이미 빨렸는데? 괜찮아 괜찮아. 사장 볼 거 없땅. 나다잉! 나다잉! 앗고! 여기서 팝토 살짝 올려가지고. 먹어준다는 마인드. 롬! 뭐 있긴 해? 무슨 말도 안 되는 세력이 나와. 가보가 나왔네 아주 오늘. 뭐 해볼 것도 없잖아. 갚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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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있어? 이거 아저씨 뭔가 자신감에 찬 목소리. 갈만 하거든. 갈만 하거든. 갈만 구 땡이? 갈만 하디! 어? 어어? 야 사먹 미쳤어? 확실해 이거? 갈땅 봐야지. 아저씨 지금 5억 밖에 안 남았어. 뭐야? 뭔데? 별거 없는데? 옆에서 바들바들. 아주 바들바들 떨면서 아주.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내가 될 거라고. 너무 재밌고. 맞지? 1불끌? 나 좀 높다. 웃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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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한탕 싸움이야. 마판으로 오린으로 털려주시겠다? 제발 그냥 자기의 미래를 스포하지 마세요. 아니 한 번이라도 이겨봤으면 몰라. 두 번 다 오린지. 이거는 가야 돼. 그럼 내가 죽지. 난 여기서 이런 데서 센 사람이야. 내가 죽지? 이걸 안 따라오네. 이거 없잖아. 야 무사를 안 따라와? 아 그럼 다시 재경기인가? 재경기지. 난 이런 데서 센 사람이야. 별거 없을 거 같거든 저 아저씨. 이런 데서 센 사람이야. 정통거리 사고. 왜 하셨어요? 제발 안 해겨보지. 아이고야. 나쁘지 않아. 책. 책. 책 책 책. 아이고. 졸리시지? 따라오시라고 빨리. 이와 안 치노. 일곱 끝. 이것도 안 돼? 끝이라. 그건 좀 심했다. 아 말도 안 되네. 야 너는 어기 하나씩 내려간다? 억울해 이러면. 폐 나눠주는 것부터가 이 아줌마 지금 수 있었다니까 지금 야. 내가 미리 얘기해줄게. 이번엔 뒤져 그냥. 그냥 뒤지는 게 나을 거 같아. 왜? 왜? 뭐 하냐고 뭐. 지금 뭐야? 10분도 안 되는데 다 틀린 거 아니야 지금? 이 병신 게임아. 제발 한 판만 이겨줘. 제 편파적인 게임. 미친 게임. 야 너 진짜 도박하면 안 되겠다. 미친 게임아. 미친 게임아. 어떡해. 야 들어왔어 들어왔어? 장난하냐고 근데. 뭔가 억울하지도 않아. 하필 돈 없을 때 이딴 게 들어온다니까? 그니까. 들어오고 나서. 내 남은 잔 거 보고 빡쳤어 난 이미. 저 아저씨 지금 줄 담배 피고 있는 이유를 알겠다. 고민을 그렇게 하시나? 삥이란 게 있었어? 따당. 따당. 애매한가 봐요 그 조금. 아 저요? 전 절대 전혀. 해가 너무 좋아서 문제야 지금. 너를 어떻게 살려줘야 되나 이거를. 굿힛! 파사이하사사흐사사이하이! 멧돼지 사냥꾼. 잡아버렸지 멧돼지를. 아주 신나셨네. 슬슬 재기 들어갑니다잉. 들어오세요. 어 돈 어디 갔어? 삥. 에헤. 에헤. 삥이 뭡니까 삥이. 이걸로 온다고? 이걸? 어. 굿힛! 뭐하니? 아 나 놀랬잖아 니. 어 나 질. 아 나 뭘 까는 거야? 왜! 하하하하. 굿힛! 굿힛!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한 번씩. 어? 그리고 이럴 때 딱 삶! 이렇게 하나씩 딱 내밀어 주는 거지. 우리들이 만나면 성공왕댁이다 야. 파파린데. 응. 이거 또 뻥카 아냐? 뭐야. 나 좀 높지? 나 왜 그런 거 없어. 아. 아 이거 btsd 또 오는데. 한중하게 털어주겠어. 들어오마. 들어오라구. btsd인데 이거 알리 안 나오겠지. 강사요. 오! 높은데. 그렇지. 이 살짝 다 섞으실 때 달리는 버릇이 있네. 5를 좋아해가지고. 딱 안 보이나. 지금 15억이잖아. 하프요. 하프. 헐. 생각보다 올인이 쉽지 않네. 아 씨. 삐잉. 삐잉? 쉽지. 타이밍 지금인가? 짜당. 하프. 폴. 오. 반 빨렸어. 안 지지. 나 이럴 때 쎄. 세륙이. 세륙이. 누구 들어왔다. 나가라 해. 그냥 관전하는 거야? 안녕하세요. 뭐야 같이 하는 거야 우리? 2판 하고 나가야겠다. 그래. 새로 방 가야겠다. 오 여기 인기 좋아. 사람 왜 이렇게 또 들어왔어? 봐도. 오 뭐야? 뭐 땡이라도 들어왔나봐? 이제 하지. 오. 숨겨왔어. 그렇지. 딱 따고 그냥 응? 다음번에 오일이 나고. 아니 섰다가 사람이 늘었어. 자. 고고. 플레이. 비기. 갑니다 갑니다. 오 좋아. 패 좋아. 패 좋아. 이 정도면 나와줘야지. 사 비슷한 게 지금 나한테 있는 거 같아. 까당. 그렇지. 멈추지 말고 가. 그렇지. 오. 사땡. 뭔가 있어. 있어? 느낌이지. 그 느낌 맞아? 한번 의심해봐 뭐. 하지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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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. 복사. 방을 새로 파도. 땡값 플러스다. 얼마 안 뜰게요. 땡값 7200만 양. 끝났는데요? 어? 아. 다음 칸에 나가. 이제 퇴출 당하시겠는데? 안 죽지. 우짜면 좋네. 우짜면 좋아. 안 죽지. 우짜면 좋아. 나. 구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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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. 근데 네가 어차피 올인이라. 그치. 아 씨. 별거 없나보다. 이걸 위해 내가 기다렸다. 다섯 끈. 한방이네. 아 미친 게임아. 역시 믿었다고 다섯 끈. 아 미친 게임아. 끝. 다섯 끈. 아니 지금 3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다 털렸어 무슨. 3천만 양이 생겼어. 어? 어떻게 하면 더 놀아줘?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. 대대대대대. 나 안 보고 한다. 나 진짜 눈 가리고 한다. 어? 좀 털려요. 나 진심 눈 가리고 해. 몰라. 그냥 들어가. 야. 오링. 아 이미 오링 당했어? 근데 어떡해. 아줌마가 자꾸 떴대 뭐가. 나 이. 바보. 어떡해. 나 진짜 안 보고 한 거 알지. 눈 가리고 해도 이렇게. 야 땡깍 풀렀어 이. 웃자면 좋노? 응? 대정 씨 더 연습하고 오이소. 아시겠슈? 잘해 혹시. 한 게임 뒷돈 받았나? 이거 뒷광고였네. 맞네. 고맙습니다. 혹시 짝이라고 아나? 짝게. 이 시계. 군덩이 한쪽 때려면 짝꿍덩이 만들어볼꺼 보다. 아 네. 쓰레기 게임. 기반의 승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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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